2021년 2월 6일 울진군 코로나19 속보입니다. 이후 확진자 A씨는 2일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성북구 1052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2일 오전 7시 10분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12시 20분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강원 흥업 시외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와 관련 접촉자는 파악이 완료됐습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1시 50분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4열 12번 상가 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시외버스는 후포를 출발해 평해 울진 죽변 부구를 거쳐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5일 오후 9시 현재 지역 접촉자 5명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시외버스를 이용한 관내 접촉자 4명을 추가로 파악한 후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자가 격리자는 4명으로 울진행 승객 2명과 서울행 승객 2명입니다. 울진군은 시외버스 내부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여객 CCTV 확인과 SNS 홍보, 전화 제보와 당일 동승한 버스 승객의 자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